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 공부 이지 일렉트릭 안녕하세요 연고맨입니다 오후 육강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복습 잘하고 계시나요 저는 너무 불안합니다 복습이 정말 중요한데 진도 나가는 건 아무 소용도 없는데 전액 거 까먹고 진도 나가고 전액 거 까먹고 진도 나가고 이러실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 강의 끝나고 한번 진도 시겠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습 동영상을 만들 거예요 학교 통학을 하시거나 출퇴근을 하시거나 할 때 들을 수 있게 영어 단어처럼 뭐 시그니피컨트 하면은 중요한 이란 뜻이거든요 시그니피컨트 중요한 이렇게 영어 단어를 읽어주는 mp3 파일이 있어요 요즘 애들은 그런 걸 막 공부하거든요 저도 전기 공식을 mp3 파일처럼 유튜브 동영상을 올려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내가 뭘 모르고 뭘 알고 있는지 메타인지를 통해서 확인하는 법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최초죠 저는 이게 내가 모르는 거 아는 건 확실히 구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복습을 안 하실 거니까 제가 한번 그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1강부터 6강까지 차근차근 해서 다 만들고 이제 7,8강 만들겠습니다 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저번부터 문제를 풀 때 여기서 물어보는 게 무엇인가 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부하세요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지 이런 거 다 지나치고 우선은 자기 인덕턴스는 무엇인가 밑줄 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기사 문제 푸실 때 탐정이 되어야 해요 탐정 탐정처럼 물어보는 것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용할 정보는 무엇인가 정보 물어보는 것을 먼저 보고 정보를 보고 그런 다음에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가세요 첫 번째 문제 풀어 볼게요 자기 인덕턴스를 물어봤어요 자기 인덕턴스 인덕턴스 인덕터의 능력 능력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개념이 필요 없어요 공식만 알면 되잖아요 자기 인덕턴스의 공식은 자기 인덕턴스는 L 이에요 L 인데 L 이 들어간 공식으로는 V L L DT 분의 DI 이렇게 써요 왜 이 공식을 떠올렸냐 첫 번째 여기서 보면 20V 기전력이 있어요 20V 기전력 두 번째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몇 초 사이에 일정하게 X에서 Y로 변했을 때 몇 초에서 50 10A로 변할 때 20V 기전력이 발생한다고 하면 자기 인덕턴스를 이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S는 초입니다 초 암페어 전류의 단위 암페어 초하고 변한 내용이 나왔어요 초하고 변한 내용 초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얼마나 변했는지 가 나와있어요 이것은 미분의 개념이에요 미분의 개념이에요 미분 미분이 엄청 잘게 쪼갠다는 뜻도 있지만 변화량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꼭 알아두세요 저는 여기서 봤을 때 몇 초 사이에 일정하게 50A에서 10A로 변했다라는 표현을 보고 미분을 써야겠다라는 걸 딱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쓴 거죠 그래서 dt분의 di 이게 미분이죠 하나의 문자로 생각하세요 이거를 dt dt 곱해가지고 열로 dt를 없애자 하고 왼쪽에 dt를 곱하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의 문자 이게 미분이라는 뜻이거든요 i i 전류를 t로 미분해라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미분이었잖아요 이것도 미분입니다 d t에 관해서 미분해라라는 뜻이에요 vl은 ldt분의 di 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여기서 vl은 여기 코일이 있죠 코일이 인덕터예요 v 옆에 이렇게 l이 있는 거는 인덕터라는 뜻이고 v는 저희가 알듯이 전압 그래서 vl은 인덕터의 전압이라는 뜻이에요 인덕터의 전압에서 여기서 전압 보면 뭐가 있어요 20볼트 20볼트 20 넣어줍니다 vl 대신 그리고 l은 우리가 구하는 거 자기 인덕터스 dt분의 di 여기 dt분의 di t는 생략을 합니다 여기 여기 있는 t는 말해주지 않고 dt분의 di 라고 합니다 어차피 전류이기 때문에 t에 관한 전류이기 때문에 i 가로 치고 t라고 하지만 그냥 dt분의 di 라고 읽습니다 변화량이라고 있죠 미분 미분은 변화량 변화량이라는 것은 시간 얼마나 변했냐 0.01초 사이에 0.01초 사이에 어떻게 변했어요 50에서 10으로 변했다 얼마나 변했나는 50에서 10으로 변했으니까 40이었죠 그러니까 50에서 10을 뺀 거예요 앞에 거에서 처음 거에서 나중 것 빼면은 얼마나 변했는지 쓸 수 있죠 50암페에서 10암페로 변했으니까 변한 내용은 40 20 l 0.01 50 변화량 시간분의 변화량 곱하기 하면 20 곱하기 0.01 l 곱하기 40 이거 하면 0 0.2는 40 l이네요 그러면 10 10 곱해볼까요 400 l l은 400분의 2 1분의 200 l은 5 곱하면은 여기서 5 곱하고 5 곱하면은 1000으로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걸 쓸 때가 있으니까 5 곱하기 1000분의 1이죠 1000분의 1은 다르게 해서 10에 마이너스 3승이라고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승 10에 마이너스 1승은 10분의 1 10에 마이너스 2승은 100분의 1 10에 2승은 100이죠 마이너스가 붙으면은 분의 1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0에 마이너스 3승으로 바꿀 수 있는데 10에 마이너스 3승은 이렇게 해서 l은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1은 헨리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밀리헬리라고 했으니까 밀리가 10에 마이너스 3승이란 뜻이 있거든요 답은 오 밀리헬리에요 4번 4번 2번 문제 가볼게요 탐정이 되어 봅시다 씨는 얼마인가 씨 정전 용량 정전 용량 용량 리액턴스랑 같은 게 아니에요 용량 리액턴스 공식을 생각해 볼까요 용량 리액턴스 공식은 씨 발 발은 밑에 이 발의 F 씨 분의 1 여기서 씨가 정전 용량 발은 알았네 정전 용량 이것은 용량 리액턴스 익숙해져야 돼요 지금 헷갈리는 게 분명히 많을 거거든요 어려운 표현이잖아요 용량 리액턴스 정전 용량 인덕턴스 인덕터 당연히 어려운 거 맞고요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용량 리액턴스 XC는 용량 리액턴스 C는 정전 용량 이제 풀어봅시다 C가 궁금한 거잖아요 저희는 C가 궁금한 거니까 다른 것들을 알면 되죠 다른 것들을 알면 된다 2파이 2 곱하기 3.14 F는 뭘까요 F는 주파수예요 여기서 주파수 보니까 헤르츠 헤르츠가 주파수예요 이게 F인데 60 곱하기 C 하지만 우리가 궁금한 것은 C XC는 어떻게 구할까요 XC는 여기서 하나 공식이 또 나옵니다 XC는 2파이 F C발 C는 밑으로 공식이 있는데 또 다른 공식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V는 딸아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교류에서는 저항 역할을 하는 것들이 여러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공식도 성립이 돼요 저항 역할을 하는 게 또 뭐가 있죠 리액턴스가 있죠 X 만약에 이게 X는 XA라고 XC를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XC밖에 없죠 C만의 회로라고 돼 있잖아요 문제에서 보면 C만의 회로라고 했으니까 V는 XCi라고 쓸 수 있어요 C만 있으니까 그래서 XC는 여기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I를 왼쪽 오른쪽 나눠주면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XC는 IV 또 있어요 이런 공식 하나 이런 공식 두 개 이걸로 푸는 거예요 여기서 IV 문제에서 볼까요 여기서 I는 IV인데 여기서 어 폴트 100V 여기서는 60mA라고 돼 있네요 밀리 그러면은 밀리를 넣어줘야 돼요 밀리를 넣어주자 6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순 이렇게 되네요 풀면은 이제 여기서 C를 구하려면 C가 있는 것을 양변에다 똑같이 곱해 줍시다 똑같이 똑같이 그러면은 명은 똑같으니까 없어지고 1은 2 곱하기 3.14 곱하기 60 곱하기 C 곱하기 100 6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C만 남기고 다 넘겨줍시다 C만 나누고 넘겨보면은 이것은 나눌 반대로 넘기려면은 반대로 곱해서 이렇게 하고 C 다른 것들은 다 나눠주면 되겠죠 2 곱하기 3.14 곱하기 60 분의 1 이거 풀면은 답 나옵니다 C는 1.5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10에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이게 10에 마이너스 6승 패럿이었는데 10에 마이너스 6승은 없애고 1.59 마이크로 패럿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4번 3번 넘어가겠습니다 탐정이 되어보자 평균 자기 에너지 평균 자기 에너지는 외워야 합니다 WL은 2분의 LIG L은 있어요 근데 전류가 없죠 전류가 없어요 전류를 바꿔보자 여기는 L만 있죠 L만 V는 RI L만 L만 있는 교류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죠 R을 다른 걸로 쓸 수 있죠 유도 리액턴스로 쓸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왼쪽식에서 I가 필요하니까 식에서 I가 안주어졌으니까 I가 필요하거든요 I는 XL 분의 V XL은 뭐로 바꿀 수 있죠 엘라스틴 2파이 F L 그래서 또 I는 2파이 F L V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I는 2파이 F L V 넣어줍시다 2분의 1 L I 대신에 2파이 F L V 제곱 2분의 2분의 1 L 제곱을 다 해줍시다 2 2는 4 아니야 제곱 2는 4 파이 제곱 F 제곱 L 제곱 V 제곱 제곱을 다 해준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L을 곱하고 2분의 1을 곱하면 8분의 1 L은 여기여기 나눠지고 8분의 1 V제곱 분모에 분자에 V이 있으니까 2하고 2하고 4는 8이 되고 분자에는 V제곱만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나머지 건 그대로 쓰면 되겠죠 파이 제곱 F 제곱 L은 하나 나눠져 있으니까 L 그래서 이거는 8 파이 제곱 F 제곱 L V제곱 이라고도 쓸 수 있어요 공식으로 이걸 외우는 사람도 있는데 굳이 이걸 외우지 않고 그냥 V는 RI V는 XLI 이걸로 해서 유도해도 돼요 외워도 됩니다 이제 여기에 넣어주면 됩니다 L은 뭐였죠? 20mL 2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소 주파수는 60 파이는 3.14 외워도 됩니다 V는 50 다 넣고 정리를 하면은 답은 4번 5번 이 정리를 확인해 정ителей